목련경, 어머니를 알아보겠습니까? 목련이 대답한다.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옥주가 다시 말한다. 저 앞에 온 몸에 모진 불이 활알 타는 것이 바로 스님의 어머니입니다. 목련이 그 어머님을 알아보고 크게 불을 짓는다. 어머님, 어머님이시여. 살아계실 때의 날마다 오백승제를 올려 향화와 음식을 모두 펍대로 했다고 말씀하셨으니 돌아가셔서는 의당 화락천궁에 나실 것이 온대 천궁에 계시지 않고 도리어 지옥에 계십니까? 소자는 날마다 밥 먹을 때에 달리 맛있는 음식만 있으면 먼저 가져다가 어머니께 공양을 드렸는데 어머니 얼굴은 어찌하여 그렇게 몹시 야이셨습니까? 어머니가 목련을 불러 말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앞으로 영영 내 아들을 보지 못할까? 했더니 어떻게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 이 지옥문 앞에서 만나게 되었단 말이냐. 이 어미는 옥중에서 벌을 받기가 몹시 괴롭다. 배가 고프면 쇠알을 먹고 목이 마르면 구리즙을 마시면서 지내왔다. 이렇게 말을 채 마치지도 못해서 옥졸이 오더니 죄인을 붙들어 세우고 기다란 부적가락으로 몸을 찌르니 온 창자가 모두 불에 타들어간다. 이때 같은 지옥에 있던 모든 죄인들이 서로 말한다. 남의 집 모자는 서로 만나보게 되는데 우리들은 어찌하여 나갈 기약이 없는가? 옥주가 목련을 보고 말한다. 어머니와는 오랫동안 말할 수 없습니다. 스님의 어머니는 죄를 받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스님이 만일 어머니를 놓지 않는다면 내가 철창으로 가슴을 찔러 데려가겠습니다. 목련이 그 어머니를 놓으니 어머니는 옥주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들어가면서 소리친다. 우리 아들 내 아들아. 나는 고통을 참기가 괴로우니 백방으로 개교를 내어서 이 어미를 구해내어라. 이때 목련은 왼발은 지옥 문지방 안에 두고 오른발은 문지방 밖에 둔 채 서있다가 어머니의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어 머리를 기둥에 부딪히니 살과 피가 낭자하다. 이에 옥주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옥 속에 들어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죄를 받고자 합니다. 하니 옥주는 대답한다. 슬임의 어머니는 업력이 넓고 커서 서로 간여할 수가 없으니 지옥에서 나가게 되기를 원하거든 부처님께 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련이 이 말을 듣고 바루를 던지고 하늘로 솟아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부처님을 세 바퀴 돌고 나서 부처님께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어머니가 지금 지옥에서 죄를 받느라고 견디지 못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어머니를 구출해서 이 지옥을 벗어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존이 대답하다. 목련아. 내가 내 어머니를 구해주리라. 목련이 묻되 세존이시여.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에 세존이 대답한다. 내가 만일 내 어머니를 구해내지 못하면 내가 오랜 겁동안 지옥 속으로 달려가서 내 어머니를 대신하여 죄를 받으리라. 이때 세존이 도중에 모든 비구비군이와 우바세, 우바이 등 무수한 억만명을 거느라. 앞이로 둘러싸게 하고 허공에 몸을 흩으니 그 높이가 일곱 달아수만 하다. 이에 석가모니는 미간에서 다섯 가지 색깔의 광명을 내어 그 빛으로 지옥을 깨뜨렸다. 철상지옥은 변에서 연하자가 되고 검수지옥은 변에서 백옥으로 만든 사다리가 되고 확탕지옥은 변에서 부용지가 되었다. 그때 염라대왕이 칭찬하여 말한다. 착하고 착하도다. 이제 내가 친히 부처님께 예배하고 향을 피울 수 있겠구나. 이러고서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신 것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두옥조를 시켜서 죄인을 놓아 모두 하늘에 다시 나게 하였다. 목련이 또 세종께 묻는다. 모든 죄인들은 모두 하늘에 태어나 싸운데 어머님은 어느 곳에 탄생되셨습니까? 석가모니가 목련에게 대답한다. 너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의 재근이 깊고 무거우며 업장이 다하지 못했으므로 대지옥에서는 나왔으나 다시 소호감지옥으로 들어갔다. 모든 보살들이 재올리고 남은 밥 한 바루를 너에게 줄 것이니 지옥 속에 가서 어머니께 드려보아라. 목련이 밥을 얻어가지고 지옥으로 가서 어머니가 밥을 보고 탐나는 마음을 고치지 못해서 왼손으로 밥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사람을 막으면서 밥을 입속에 넣으니 전과 같이 그 밥이 변하여 모진불이 되었다. 목련이 세존에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흑암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까? 세존이 대답한다. 너의 어머니를 흑암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모든 보사를 청해다가 대승경전을 외우고 읽어야만 흑암지옥을 던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목련이 바로 부처님의 교칙을 쫓아서 모든 보상을 정해나가 대승경전을 외웠다. 그랬더니 목련의 어머니는 그 흑암지옥에서 나와서 또 아기 속에 태어나게 되었다. 목련이 다시 세존께 여쭙는다. 어머니께서 지옥 속에 계신지 날이 오래되었사오니. 어머니와 함께 항하수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배를 씻어드릴까 합니다. 세존이 대답한다. 모든 부처들이 물을 마시면 그것은 마치 좋은 적과 같고 모든 중들이 물을 마시면 마치 단이슬과 같고 십선인이 물을 마시면 능이 목마름을 면할 것이나 너의 어머니가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배 속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모진 불로 변해서 창자를 태워 없애고 말 것이다. 목련이 또 세존께 묻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어머니가 아기의 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세존이 대답한다. 모든 보살을 청해다가 49등의 불을 켜며 많은 산 목숨을 놓아주고 신번을 만들어 놓으면 너의 어머니가 이 아기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목련이 즉시 부처님 명령에 의하여 모든 보살을 청하여 49등을 켜고 많은 생명을 놓아주며 신번을 만들어서 어머니가 아기의 몸을 떠나게 했다. 목련이 부처님께 아랜다. 어머니께서는 아기를 떠나 어느 곳에 태어나셨습니까? 너의 어머니가 비록 아기의 세계를 벗어나긴 했으나 지금은 왕사성에 태어나 어미 개가 되었느니라. 목련은 이 말을 듣고 바루를 가지고 왕사성으로 가서 그 개를 찾았다. 그 개는 목련을 보자 달려나와 목련의 허리를 껴안고 애태우면서 말한다. 내가 내 어머니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목련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묻는다. 어머니께서 이제 개의 몸이 되어 고생을 하시는데 전에 지옥에서 받으시던 고통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그 개가 목련에게 말한다. 내가 앞으로 영영개의 몸이 되어 사람의 더러운 것을 먹을지언정 나는 지옥이란 소리도 들릴까 두렵다. 목련이 또 세존에게 묻는다. 어머니가 개몸이 되어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개의 몸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세존이 대답한다. 목련아 다만 7월 보름 날에 우란 분재를 베풀면 어머니가 개의 몸을 떠날 수가 있을 것이다. 목련이 또 세존에게 묻는다. 무슨 까닥의 13일 14일은 택하지 않고 꼭 7월 15일을 택하십니까? 목련아 7월 15일은 중들이 해하는 날이다. 기뻐하면서 한 곳에 모여서 너의 어머니를 건져내어 정토에 나게 할 것이다. 목련은 즉시 부처님의 교칙에 의하여 시장에 나가 버들이 잔나무 가지를 사다가 우란 분재를 베풀어서 어머니를 개의 몸에서 떠나게 하고 부처님 앞에 어머니가 나가서 500개를 받게 했다. 그리고 빌었다. 원컨대 어머니는 삿댓 마음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기시옵소서. 이 목련의 효심이 친모를 감동시켜 와서 그를 영접해다가 도리천궁에 태어나게 하여 모든 즐거움을 받으며 또 당시에 설법하여 중생들을 건져내었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부모를 위하여 이 경을 써서 가지고 읽어 외우면 3세의 부모와 7대의 죽은 조상이 곧 정토에 왕생하여 모두 해탈할 것이며 입고 먹는 것이 제대로 되어서 장수하고 부기를 누릴 것이다. 부처님이 설경하기를 마치자 철룡팔부와 인비인 등이 크게 기뻐하여 신심으로 받들어 행할 것을 맹세하며 예배하고 물러갔다. 출처 한글 대장경 에듀 목련경을 읽고 속암 목련존자의 효심이 어머니를 도리천궁에 태어나시게 했음에 저의 신심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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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